좋아요, 구독 2024년 하면 비트코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2024년 4월에 있을 예정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ETF 1월 10일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23일에 계속 결정, 승인 여부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렇죠? 근데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가격 사이클이 뚜렷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로 봤을 때는 반감기 이전부터 조금씩 상승해서 반감기가 오면 완전 대상승장, 강세장이 펼쳐졌었어요. 이후에 이제 매독 압력을 받은 약한 채굴자들, 약한 채굴자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면서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다시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반감기를 기점으로 사계절의 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차트를 보면 제가 지금 펼친 것은 비트코인 로그 차트인데요. 반감기를 기점으로 추세를 가진 대칭 구조와 그리고 횡보및 조정 구조를 가진 이 대칭 구조가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비트코인이 처음 반감기였을 때는 580배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반감기 때는 계속 계속 변동성이 줄어서 7.7배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가올 2024년 반감기에서는 과연 몇 배가 상승할지 다들 궁금한데요. 사실 지금 기울기를 계속 감소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소하는 기울기가 진행되면 언젠가는 더 이상 변동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추세가 펼쳐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면 이번 반감기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거래 가능한 BTC 공급량이 감소하는 첫 번째 반감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 그 두 가지잖아요. 그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한 번 반감기 기울기를 좀 이렇게 탁 쳐줘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비트코인, 피델리티가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앞으로 그냥 계속 감소할 것이다. 라고 콕 집어 못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감소를 한다면 사실 블록체인 산업계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죠.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동성이 감소하는 게 별로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금현물 ETF 출시 이후 다들 상승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약 20년 동안의 4배 정도 상승을 하지 않았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출시하자마자 대하락장을 맞이했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또 있는데요. 토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방금 우리 하무리님이 방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은 방광기가 뭔지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방광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화폐는 우리가 평소에 쓰고 오늘 아침에 커피 살 때 저희가 썼던 화폐는 어떻게 우리 중앙은행이 원할 때 본인들이 유리할 때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이 좋은 점은 뭐겠습니까? 뭐가 좋을까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너무 많죠.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우리 비트코인 창시자 사또시 나카모토가 애초에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한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체력들이 쥐라표라 할 수 없는 거죠. 중앙은행은 파울 의장이 자기들이 유리할 때 언제든지 불리할 때 혹은 유리할 때 찍어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바로 방감기라는 겁니다. 탈중앙화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게 4년에 한 번씩 채굴 난이도가 두 배로 상승을 해요. 채굴 난이도가 상승한다, 높아진다는 것은 채굴 양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채굴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이 감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를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사이클을 나눠서 시장을 분석을 보통 해요. 아까 방금 하무리님이 말씀해주셨던 이 4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통 반감기 이후에 강세장, 약세장, 횡보장 이후에 또 반감기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횡보장에서 많은 우리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합니다. 가장 좋은 타점은 횡보장에 들어가서 반감기가 진행되면 따라 강세장의 수익을 거두는 거겠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딱 저점이 언젠지 알면 좋겠죠. 어렵잖아요. 그럼요. 저희는 신이 아닌걸요. 그래서 문제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이클이. 오늘부터 반감기니까 어제까지는 약세장이고 내일부터는 강세장이 시작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왔듯이 약세장 이후에 횡보장 그리고 강세장과 횡보장 사이에 이렇게 반감기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당연히 횡보장과 강세장 사이에 딱 반감기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좋겠죠. 그럼 이때 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반감기가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몰라요. 이 정도의 오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저점에 들어가는 거지만 보통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이제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보이나 이런 요지가 생기나 이런 시그널들 많이 찾곤 합니다. 반감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반감기가 가까워질수록 아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가격이 상승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도 한둘씩 한둘씩 다시 돌아오고 아 이제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들 들어서 그때의 기대 심리가 또 어느 정도 받침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차트는 2011년 2013년 서정차트입니다. 이때 한무리님도 코인 투자를 하셨나요? 어 저는 이때는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저는 금 투자했습니다. 어 현명하시네. 자 아무튼 자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어려울 것 없습니다. 할빙 할빙이 바로 그 반감기가 영어로 할빙이고요. 배어장은 약세장 어큐뮬레이션은 횡보장 불장 다 아시죠? 상승장입니다. 자 2011년 2013년 때는요. 여기서 반감기가 있었죠. 이때는 불장 시작이 되기 약간 전에 반감기가 일어났고요. 반감기가 좀 지나고 나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그때는 어 162일 동안 93% 하락이 이루어지고 428일 동안에 이런 횡부구간 매직구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참 변동성이 클 때 오르는 게 크면 하락하는 것도 참 큰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우린 탐욕의 인간인데요. 맞습니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탐욕을 어떻게 보면은 수치화시켜서 차트화시켜서 보여주는 게 이 차트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현명한 투자자들은 인간의 탐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수치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해서 좋은 또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걸 또 고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2014년부터 2017년입니다. 아 이때 아직도 기억나네요. 자 이때도 하락장 이후에 횡부장이 이렇게 나오고 뭔가 상처 있으신가 봐요. 어 저는 이때 뭐 상처도 있고 여기때는 또 많이 벌었죠. 아무튼 이때 할빙 이때 방감기는요. 불장이 시작되고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방감기 이전에 불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딱 이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지 않다는 거죠. 안타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방감기라고 사람들이 그냥 방감기가 오면 무작정 상승할 것이다 하고 방감기를 기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방감기를 기점으로 앞뒤로 약간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그렇죠.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 오차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내는 게 참 힘들어요. 아무튼 2014년에는 불장이 시작되고 좀 불장이 시작되고 좀 이후에 방감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00일에 어큐블레이션 행보장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570일 동안 4300% 와 누드를 의심하게 되네요. 지금 저도 의심이 되네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때도 방감기가 시작되고 이때도 상승장이 시작된 이후에 방감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방감기가 초록색 차트 안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불장의 고점을 한번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타겟팅할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1년 차트를 볼 텐데요. 이때는 방감기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가구 차트를 보면 딱 제일 좋은 거는 이 가운데에 있으면 좋아요. 방감기가 불장과 행보장 딱 가운데에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내기란 쉽지 않겠죠. 알아냈으면 진작에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방법을 활용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배어장부터 행보장까지 이 길이를 1로 뒀을 때 기간적으로는 여기 몇 배를 곱해야지 이 고점이 나왔으며 역시 0.618 뭐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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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저희들은 차트를 그거를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먼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타겟팅했는지 보겠습니다. 이 하락장의 고점부터 횡보장의 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데 곱하기 2.27을 했더니 딱 다음 불장의 고점이라는 거죠. 이게 뭐 우연히 일칠 수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법이 들어 맞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처럼 자연의 법칙인 피보나치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분석을 또 어느 정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 수 없네요. 맞습니다. 마블 숫자죠. 그래서 제가 가격적 타겟팅 그리고 시간적 타겟팅을 이렇게 과거 세 차례 모두 반간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 2013년에 시간적 타겟팅은요. 1.414 그리고 1.618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414 그리고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여기라는 거죠. 1.618이 황금 비율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는 또 1.618에 너무너무 그렇죠. 가장 중요한 숫자 너무너무 좋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 이때 가격 타겟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2.27을 곱하니까 딱 고점이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요. 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고점이에요.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1년 이때는 1.618입니다. 가격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고점이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가격의 차트라는 것이 시간과 가격의 축으로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그리고 비슷한 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됐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대칭구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쁨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18년에서부터 2021년에는 우리가 가격적 타겟팅을 받을 때 1.618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이라고 쳤을 때 곱하기 1.618을 하니까 딱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적 타겟팅은 이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1.414에서 1.618 하니까 딱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타겟팅은 하락장의 시작점부터 행보원의 끝장까지를 곱하기 1.414 그리고 곱하기 1.618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곱하기 1.618에서 곱하기 2.27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올해 이번 반간기 때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차트예요. 네. 이거 오늘이죠.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를 반간기 자 반간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도출하고 여기까지를 이제 평보장이라고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1.618에서 1.27 사이가 여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데요. 레인지가 상당히 넓은데요. 로그 셔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17만 불에서 46만 불까지 저희가 타키팅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가격적으로는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간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1이라고 했었을 때 1.414에서 1.618을 곱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딱 여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차를 해봤을 때 네. 자 여기가 딱 이 네모. 여기가 이제 타깃 가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024년 8월에서 2025년 2월 사이에 네. 비트코인이 과연 17만 불에서 17만 불에서 46만 불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갑자기 희망해로 뒀는데요. 웅장해지지 않아요? 웅장해지는데요 지금. 자 하지만 이게 우리가 말대로 되면은 제일 좋겠죠. 그렇죠. 이제 이건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고.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자지 않습니까. 항상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가장 안 좋은 최악 시나리오까지 상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7만 불에서 아까 40만 불 때는 너무 차이가 커요. 이거 조금 레인지 좀 줄일 수 없나요? 줄이고 싶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로그 차트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더 미래가 되면 미래가 될수록 그 uncertainty, 불확실성이 더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린이 잡아서 그런 정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46만 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감기 기울기는 만약에 46만 불이 된다고 해도 사실상 기울기를 그렇게 높인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요소들을 좀 이따 살펴볼 텐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